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참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어떤 일이 세문문제, 세금 문제상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영어 캠프 사례인데요.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영어 캠프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에 많이 지나겠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 영어 캠프는 엄청난 수강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어 캠프에서는 이 캠프 참가비를 어학원 계좌와 교회 계좌에 따로따로 두 구자로 나눠서 입금을 받았어요. 학부모들은 왜 수강료를 두 계좌로 나눠서 내야 합니까? 좀 의아한 생각도 들었지만 교회 캠프 담당자가 수업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금도 좀 내셔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듣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역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쪽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캠프가 너무 잘 됐고 또 국세과세관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 캠프의 목사님이 캠프 헌금은 학부모들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다. 이렇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장을 했어요.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이 목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예, 교회에 헌금으로 낸 것이니까 그러면 과세에 제의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국세청에서는 반대로 목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캠프를 캠프 수강료 성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어학원 홈페이지와 홍보자료를 볼 때 캠프의 목적은 영어 실력 향상과 명문대 진학이라는 점이었다. 다른 어학원과 그렇게 다른 특이한 점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 과세관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이 교회 캠프에 대해서 매출 누락에 대해서 헌금 성격으로 받은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과세하고 말았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 캠프라든가 이런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헌금 목적으로 영수를 수령을 했다 할지라도 과세관 측에서는 다른 어학원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으로 봐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